안녕하세요. 한남동에서 마이너스 오너 바텐더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임병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칵테일은 다이키리를 준비했는데요. 1800년대 말에 다이키리라는 광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칵테일이에요. 그때 광산에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도 전해지는 칵테일이죠. 저희 마이너스라는 가게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휴식을 갖기 위한 바이기 때문에 럼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이키리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럼, 라인주스, 슈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간단한 칵테일입니다. 다이키리가 산과 당, 자기가 원하는 럼의 색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칵테일이라고 해서 쌀을 가게 되면 다이키리라는 칵테일을 주문하는 게 일종의 관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굴라메라라는 럼의 풍미에 가까운 설탕을 섞어서 럼의 풍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다이키리를 만들었습니다. 바텐더란 멀티플레이어, 셰프들의 장인정신, 맛에 대한 연구력, 호텔리어분들에게 굉장히 서비스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바텐더들은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바 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보통 바 메뉴는 멋있게 전문용어 써가면서 영어를 쓰고 하잖아요. 저희는 한글로 쓰면서 최대한 쉽게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해서 농담들도 많이 써져 있어요. 이 바 문화가 대중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없겠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편하게 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